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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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시로코 2.0 CSIR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2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2만 6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글라스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내 쪽 살펴보시면 분내 쪽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경량 휠 정착되어 있고 휠 컨디션은 링 끝 쪽에 생활기스 군데군데 있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4.74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구옥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 링 끝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뒷쪽 4.97로 뒤쪽도 65%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순서 있고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 이열 폴딩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듣고 가실게요 고주석 측면입니다 이열 휠 컨디션 링 끝 쪽에 생활기스 확인 부탁드리고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눈 꼭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석 앞쪽 휠 링 끝 쪽에 생활기스 확인 부탁드리고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2열 보시면 공간 또한 있습니다 시프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1열 보도록 할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126,77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페드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D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살펴보시면 컵 홀더 2개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실 조금만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쪽도 살펴보시면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보시고요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폭스바겐 시로코 2.0 TSI R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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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